우리 회사는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추석 명절 음식 꾸러미 만들기 행사를 열고 취약계층에게 온정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5일 본사 로비에서 추석 명절 음식 꾸러미를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경영진과 직원들은 다양한 음식을 정성스럽게 담아 추석 명절 음식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추석 명절 음식 꾸러미는 과일 비롯해 명절 나기에 필요한 식재료로 구성했습니다. 이날 만든 음식 꾸러미는 비대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가정 140가구에 전달했습니다.